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을 출기차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또 정신나간 사람이다 이런 비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지속적으로 옹호해온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유시민 작가이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을 위한 옹호 조국을 위한 옹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조국을 어떻게 옹호해왔는가 간단하게 몇 문장만 보면 정말 조국에 대한 확신 있는 그런 옹호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자 발언입니다. 조국 후보가 직접 책임져야 할 상황은 한 개도 없다. 두 번째 8월 29일자 발언입니다. 조국을 무너뜨리려는 욕망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언론의 공세를 다 조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로 보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음모론을 참 좋아합니다. 조국 후보자를 위선자, 이죅인격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8월 31일자 발언입니다. 조 후보자 말고는 법무부장만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자가 발견되면 아웃돼야 된다. 내가 진영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논전을 하는 것이다. 팩트하이금 말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약간 합리적인 조국 옹호론 가운데서도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8월 29일자 발언입니다. 그는 시나디오로도 하나하나 물을 테니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저쪽에서 위임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보도자료를 요청한 게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다. 마지막에 가서는 웬만하면 저쪽에서 원하는 데 위임해 주는 걸 하시죠? 라고 말했다. 그 전화를 받고는 불쾌했다. 유시민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한 이야기라고 최성해 총장의 인터뷰에서 들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은 나는 전화를 했을 뿐이고 취재차 전화를 했을 뿐이고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잘라서 최성해 총장의 인터뷰를 부인합니다. 가장 황당한 발언이고 가장 최근 발언이고 또 유시민다운 유시민의 인물의 특성을 가장 잘 담아낸 표현은 이런 겁니다. 9월 24일이니까 바로 엊그제 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다.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작가의 상상력, 작가적 상상력이 지나치게 발언한 나머지 진실과 사실과는 너무 다른 그런 발언입니다. 유시민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발언이 9월 24일 날 한 발언이다. 9월 24일은 조국의 비리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상당 부분 세상에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정말 다소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유시민의 정신세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유시민은 줄기차게 조국을 옹호하는 것일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옹호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누구든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이득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은 질기고 강하며 다시 이야기하면 행동은 인센티브에서 반응한다. 말처럼 큰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국을 줄기차게 옹호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조국 옹호의 이유라고 봅니다. 물론 유시민 씨가 들으면 펄쩍 뛸 이야기죠. 그는 거듭에서 정치를 하지 않거나 대선 출마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욕망은 변할 수가 있죠. 진화해 가게 됩니다. 그 진영에서 유시민이라는 인물보다도 더 대중적인 그런 지명도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대권 후보로 출마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면식이 있는 최성애 총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시민은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이 큰 사람입니다. 경쟁자인 조국이 낙마한 걸 내심 원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시킨다고 하니 잘 보이려고 이런 윗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이 저를 불쾌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고수에 해당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더 솔직하게 9월 24일 날 이런 문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대권 투쟁은 하늘이 정하는 거라고 말한 바 있다. 유시민이 조국 낙마를 제일 절거워 하겠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적은 글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국을 지지하는 진영 논리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간에 과아군을 구분하고 무조건 아군을 열렬히 옹호하고 찬성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무리의식, 진영 논리, 진영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오랫동안 운동권에서 잔뼈가 굴고 온 유시민 씨 역시 진영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을 우리 편 차원에서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 권력자에게 코드를 맞추는 것이 체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을 옹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선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조국을 비판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자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민 씨는 끊임없이 권력의 향방에 추이를 파악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 대안이 없을 때 최고 권력자는 유시민을 또 다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학생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인생의 이른 시점부터 권력의 향방을 파악하고 권력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체득해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조국 사건에 대해서 유시민은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네 번째입니다. 조국을 옹호하는 이유는 진실이란 상대적인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주 근원적으로 진실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유시민 씨와 같은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죠. 선이나 악 혹은 정의와 부정이란 것은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란 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 범죄자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진영에 속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큰 차이인 거죠. 선과 악이라든지 정의와 부정이라든지 진실과 비진실, 거짓이라든지 참과 거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겁니다. 모든 건 상대적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권력, 쟁취와 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이나 도구는 합리화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화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들은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조국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력, 유지와 권력, 쟁취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악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정의와 부정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시민 씨가 조국을 비판하거나 조국과 맞서거나 조국을 그렇게 내리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은행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유시민 씨는 그와 같은 비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유시민이 왜 조국을 줄기차게 옹호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는 분석 결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돌소79님이십니다. 던진 질문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3인 성호에 빠져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뛰어난 상상 속 어떤 호랑이가 한낮에 한양의 저작거리에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였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가둬둔 채 가지는 배타적 믿음과 자가당착의 전형적인 소위 나르시스의 꽃말을 생각하게 하는 작가가 공지영이다. 어제 방영한 조국 옹호 공지영의 정신세계를 보고 남긴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든 공동체의 삶에서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또한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을 인정한 것이 곧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좌파사상은 대부분이 현실을 직시하는 데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특히 좌파사상 같은 경우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에 대단히 충실하다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직시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돌소79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이 가입하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이 질문이나 댓글에 대해서 제가 매일 저녁에 답하는 시간을 지금처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 등록에도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크게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